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이번에 파리바게트 빵을 만드는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슈가 있었어요. 사망사고 이후에도 계속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일단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안타까운 소식이고요. 20대 젊은 청년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조금 사고를 당했다는 건 굉장히 유감의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러한 형태가 지금 보니까 과도한 노동 강도라든지 좀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중첩됐다.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특히나 요식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회사원 월급 정도 받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이렇게 제과제빵점 일할 때는 한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았어요. 아침에 6시에 출근하고요. 저녁에 이제 한 5시, 6시 돼서 퇴근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도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제과제빵이 일이 힘들어요.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는 막 이렇게 좀 빠띠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은 우와하게 딱 하얀색 이렇게 요리사복을 입고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모습, 쿠키 만들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 가면 완전 전쟁터입니다. 전쟁터. 밀가루가 사실상 몇 십 키로 단위로 옮기고 붓고 반죽을 띄었다 옮겼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빵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남자들이 다 했었어요. 여자분들이 거의 없었어요. 제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케이크라든지 초콜렛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여자분들이 하고 이제 반죽이라든지 제빵은 다 남자들이 있었어요.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에 동네마다 맛있는 빵집이 진짜 많았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이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역에 동네마다 맛있는 빵집이 진짜 많았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상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프랜차이즈는요. 그 반죽을요. 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냉장이든 냉동이든. 아마 냉동으로 알고 있어요. 냉동 반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동을 해서 이제 빵을 바로 식혀서 구워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냉동을 안 한 반죽보다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당연하죠. 우리가 고기도 냉동 고기보다는 냉장 그냥 고기가 맛있잖아요. 얼리지 않는 빵도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맛있는 빵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저는 웬만하면은 동네빵집을 좀 많이 애용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불매운동도 한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요식업을 7, 8년 동안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해요. 뭐 금전적인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관련 프랜차이즈를 이용을 안 해야죠. 뭐 저도 저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요번에 정권에서도 뭐 근무시간에 원래 뭐 주 52시간을 뭐 늘린다 맞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. 주 52시간씩 이런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이렇게 노동자분들의 환경과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기를 하늘 둘 정도 열심히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1 그렇죠. 3. 5. 5. 10. 10. 11. 감사합니다.